안녕하세요. 한국토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중국판다입니다. 오늘의 한마디 하이쇼종국어 오늘의 한마디는 담배를 피우다 끊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% 가까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 유報道청 재연的话可以降低接近 40% 환 신혈관 질환的风险 유報道청 재연的话可以降低接近 40% 환 신혈관 질환的风险 구어체로 담배 끊으면 5년 내 심장병 위험이 낮아진다. 재연的话 5년 내会降低 환 신혈관 질환 빙的风险 재연的话 5년 내会降低 환 신혈관 질환 빙的风险 담배를 끊다 재연 낮아진다 장디 심장병 심장빙 위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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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